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야 여기 봐야지 예나야 예나 아니 예나 아니에요 우리 어디가죠 지금? 기습공연을 하러 갑니다 예나씨 여기 어디죠? 예나씨 꼭 할거야 바닥이 너무 색깔 다 해야 돼 기인은 한번이야 내가 말을 놓는 것도 like 너의 작은 말투성 나쁘지 않은 걸 안 보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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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way 일없이 손을 잡고 Let the way 조금은 놀라서 시계치가 않은 걸 Can't know Boy 눈물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I gotta tell you that 우리 둘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only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내고 있어 how you feel it I gotta tell you tha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쫓아기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맘이 같은 걸 살도 할 거예요 두시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다이터는 솔직할 수 없는 걸 살도 할 거예요 두시 어쩜 우린 닮은 것도 많아 지은심이 먹을 때도 말이야 You're rid of my heart 우린 좀 더 일찍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돼 Yeah 그들은 더 빛나고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사는 모두 터져 Yeah I gotta tell you that 너에게만 느껴지는 포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only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내고 있어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쫓아기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맘이 같은 걸 알고 할 거예요 두시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다이터는 솔직할 수가 없는 걸 알고 할 거예요 두시 구석에 남은 구석에 조그만 끈 붙잡고 있는 걸 Baby Don't wanna be your love 늦으면 더 늦어지면 어쩌면 다 놓아버리지 말라 Oh I'm really trying to make you see 추억으로 새 간절해지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날 보내주기 싫은걸 잘 못한걸 내고 있어 하이없지 난 better go better go 2시 나 저런 남자 어때? 저런 남자요? 차라리 춤을 선택할게요. 저는 춤을 선택할게요 저는 좋아요 하지마 우와 나 여기 알아요 어우 난 몰라요 니엘쌤 사랑해요 효쌤 사랑해요 자 효쌤한테 한마디 효쌤 사랑해요 예니엘쌤한테 한마디 예니엘쌤님 제가 정말 예니엘쌤 제가 할머니 마태훈이요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쟨 좋다고 디락쌤한테 한마디 쟨 저 할말 더했어요 저 입시할 때 좋은 결말은 못 얻었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 많이 마세요 안녕 야 놀이터가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놀이터가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놀이터가 놀이터가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애니엘쌤 애나야 포즈가 그거밖에 없어? 하하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금전은 더 기쁘죠 I gotta tell you today 모르는 맘씩 깨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보낼 수는 아쉬워 벌써 12시 혹독해 벌써 12시날 보내주길 수 있는 걸 내고 있어 하연이 난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가 너를 들여 그 마음이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솔직할 수 없는 걸 그 마음을 가르쳐줘 그 마음을 가르쳐줘 그 마음을 가르쳐줘 그 마음을 가르쳐줘 You're in my heart 아아 죽을 잊지 살았다면 언제 살까 생각하게 해 예 스며맛 The power of the soul The power of the soul You're in my heart You're in your heart You're in your heart You're in your heart And you're in your he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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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담하다고 느껴요. 제가 춤을 좀 못살려가지고 아쉬워요. 혹시 아니야 이거 보고 청하가 연락와가지고 같이 하죠? 아니요 하지 못해요.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예나는 오늘도 배가 고프다. 승은이도 오늘 배가 고프다. 윤지도 배가 고프다. 전 항상 하고 계세요. 약간 자주의 느낌으로. 선생님 만낫겠습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